안녕하세요 성총입니다. 안녕하세요 성총입니다. 일본팬 여러분들 저 많이 보고 싶었죠? 저도 너무 보고 싶었는데요. 단독으로 일본에서 팬미팅을 진행한 건 처음인데요. 봄이 다가오는 3월 10일 준비되어 있으니까요. 만감부 해주시고요. 모두들 모셔서 함께 좋은 추억 나눴으면 좋겠습니다. 아 그리고 이번 팬미팅은 또 많이 준비했는데요. 온라인생 준비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.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. 멀리 계셔서 공연자까지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해봤습니다. 오프라인 온라인에도 많이 와주세요.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거 오늘도 열심히 팬미팅 준비하고 있으니까요. 그날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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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ru지木. 그의 연락과 함께해요. 아맨.